응원히 붙여줄게 어디야? 일어났어? 일어나 주근 그릇은 추억은입니다 잘 잤어? 이낙지마 물건들 물건들 먹으러 가고 물건들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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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랄라 랄라 다 랄라 시원하게 날아가다 응 말랏꽂다 말랏꽂다 어떡하면 이 마랏꽂다 보여 봐 왜 오재미같아 콩주머니 안 하노? 콩주머니? 응? 콩주머니? 귀여워 랄라잉 집사2라는 친구 집사2라는 친구 집사3랑unden 집사2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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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집사2랑 JC 마이로 허 Corp 토마토 좀 봐주세요 마이로 마이로 자 자고있고 마일로 자 이쁜 분을 나고 온거 봐 으으 토르 귀여워 응 우리 귀여워 헬키 토르 헬키 토르키 이뻐요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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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알았어 죽게 죽게 엄마 졌다 졌어 아휴 정말 다시는 이거 먹자 엄마 같이 먹어 왈로도 줄게 형이랑 먹을까? 형도 한입 줄까? 옳지 왈로도 한입 토르도 한입 왈로도 한입 옳지 사연이 오케 사연이 오케 사연이 오케 사연이 오케 하니 왈로도 한입 됐다 됐어요 응 넌 굴리 보뇨 가정 보였 우리 도도 콩대팡팡 좋아해? 응? 콩대팡팡 좋아해? 우리 개념이 개념이 잃다 강사 또도에요 우리 도도에요 우리 도도 아이고 콩대팡팡 좋아해? 흐흐흑 해봐 흐흑 뭐야 그 표정 뭐야 어? 어? 왜 이렇게 시큰둥해 이놈새끼 또또야 우리 메추리브 먹을까? 엄마 메추리브 줄게 얘들아 까까먹자 까까 어묵이들 까까? 해바미들 까까? 오우 신나 응? 응 악어 악어 조심 응 메추리브 먹고 아 메추리브 크로우우 거 왔을까? 배추 못 먹겠어? 봐봐 맥주에 뱉어? 해바미 다 먹는다 이야 목매요? 목맨가봐 잘 먹네 우리 도도 뭐 줄까 도도야 우리 루키 조화놨 스낵 어깨 어깨 뽑아 응? 뽑아 화이팅 에이 맛있어 응 안 먹어? 이거 바닥에 줘야 먹네 응 오케이 이거 봐봐 야 너의 귀여움을 좀 보여줘 봐봐 어깨 왜 자꾸 고개를 숙여 어깨 아 엎지럼 공갈간식 우리 아기 엄마 이뻐 줄게 고개를 드셔 어깨야 고개를 들어야지 아기 기집애 어몽이 누워서 누워서 뭐해요 우리 어몽이 헉 우리 몽몽이 가슴털 민들레 홀씨 같은 가슴털 좀 보세요 아 이쁘다 또 시작됐다 또 시작됐다 해밤이 좀 위올 쇼파 등받이 위에 올라간 우리 해밤이 저기 이제 날씬한 자들만 올라갈 수 있는 곳이니 우리 해밤이 잘 컸다 해밤아 형란 아들 사이에서 사랑받고 자라갖고 요렇고롱 훌륭하게 장성한 우리 해밤이 비둘기처럼 땅바닥에 있는 부스러기로 먹고 있는 차차와 해밤이 비둘기 어 차차 비둘기색이네 하필 또 아몽이는 구루밍을 하고 있습니다 통닭자세로 구루밍을 하고 있는 우리 아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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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앉았어 우리 아몽이 사람처럼 앉았어 사람이 아니고 저거 팬더처럼 앉았어 팬더처럼 노란팬더 노란팬더가 있다면 우리 아몽이 같지 않을까 귀여워 우리 아몽이 미 Object Ellie 서 tapi restart 귀여운 어머나 아미탱. 귀여워. 이리와, 가자. 이리와, 가자. 다 먹었어? 잘했어. 우리 오깬이 잘 잘 수 있지? 밥도 먹고. 엄마 이뻐해줬으니까 고자. 응, 알겠어. 여기. 여기. 마일로가 보고 온다. 이리와, 가자. 이리와. 코냥이라고, 자. 이리와? 이리와. 오이기 때문에 자라 깨니 깨니 까꿍 엄마 갈게. 잘자. 우리 아지 왔네? 아지야. 아이고 우리 아지. 아지 엄마 불렀구만? 엄마 어딨어 엄마. 우리 아지 멋있네. 나 아지면 어디 갔어. 너 혼자 왔어 또. 우리 어깨니 스크래치 뽀뽀뽀. 아이고 멋있어 우리 아지. 아지 일로 와봐 엄마 추려줄게. 일로와. 해먹어. 일로와. 아이치. 아이치.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우리 아기. 앙. 아이고 맛있어. 얹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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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우리 이비. 이뻐 죽겠어. 자, 먹었다. 아주 두렵게. 잘 있어요. 야, 너 궁금해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 잘 있냐고. 자주 좀 와. 기집애야. 알았지? 좋아요. 으이팅. 응? 응, 이뻐. 또 와. 찡. 아몽이, 아몽이 소리다. 아몽이가 너 알아보나봐. 또 와, 엄마랑. 아직 뒷다리 되게 희한하네. 노란색과 까만색의. 좋아하네. 알았지?? hi-